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최고의 뉴스메이커, 화제성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없이 이분입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모든 언론이 이분의 입을 쫓았습니다. 한동훈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량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화제의 인물이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한동훈 영상이 올라왔다 하면 조회수 폭발이었죠. 청문회 영상, 장관 취임식 영상, 그리고 민주당 모지리들과 벌이는 각종 설전 영상, 뭐 100만, 200만 기본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장관 취임식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한 장관 취임식 영상,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기는 이런 기록적인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청문회는 아니 청문회가 이렇게 재미있었나 싶을 정도로 각종 화제를 쏟아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고민정, 김의겸, 박범계, 김남국 뭐 이런 각종 민주당 모지리들과 벌이는 그 설전 영상이 100만, 200만은 기본이고 많게는 500만, 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량 그리고 영상 조회수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화제를 몰고 다닌 인물인지는 대본에 알 수가 있죠. 뭐 이 외에도 한동훈 팬카페가 지금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모든 것이 화제였죠. 패션, 이분의 안경, 스카프, 넥타이, 시계 뭐 한동훈의 패션도 아주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였던 것은 이분의 말 그 자체죠. 그래서 한동훈 어록이 나오고 이걸 책으로 엮어서 한동훈 스피치라는 그 책까지 출판될 정도로 한동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뉴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열광했는가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실력으로 무장한 엘리트의 등장이라는 점입니다. 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실력까지 겸비했다. 그것도 자기 분야에서 탑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제일검이라는 이런 별칭까지 있었는데 자신의 실력을 결과로서 증명해 온 사람이죠. 수많은 그 뭐 론스타와 같은 대형 금융범죄 그리고 수많은 권력비리 수사 이 모든 결과물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자 이런 실력을 갖춘 엘리트의 등장이 지난 5년간 너무나 비교되죠. 정말 변변한 능력도 경력도 직업도 없이 오직 운동권 경력만으로 출세해서 청와대에서 또는 정치꾼으로 활약했던 그 이전의 자파 기득권 세력과 너무나 비교되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저 정도의 엘리트여야지 그 새로운 스탠다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대한민국이 열광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력파 엘리트가 억울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겨냈다라는 점이죠. 전 국민이 이 드라마를 같이 지켜봤습니다. 잘나가던 검사가 조국 일가 그리고 권력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네 번이나 좌천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재폭행도 있었죠. 그리고 검언유착과 같은 정치 공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 홀로 거짓 선동 세력과 맞서 싸웠죠. MBC, KBS, 최강욱, 황희석과 같은 정치꾼들 그리고 지모 씨 같은 사기꾼들 나 홀로 이런 거짓 선동 세력과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과 법치, 그러니까 법을 무기로 싸웠습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벌이는 모습을 다 봤죠. 아니 권력의 압박 얼마나 심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아주 압력을 행사했지만 버텨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겨내서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드라마였다라는 거죠. 전 국민이 이 드라마 같은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 점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참 비슷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틱한 부분이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로 싸우는 최고의 승부수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얘기할 때 이분의 유리한 언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 정리를 하죠. 그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국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으로 아주 전달력이 좋죠. 예를 들어서 김의겸, 김어준, 황운하를 가리켜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습니다. 음모론을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하는 그 표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뭐 이외에도 민주당이 검수 암박을 밀어붙일 때 아니 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짓을 벌였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벌이는 것이냐. 명분 없는 야반도주다. 이런 표현도 정말 주옥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분이 남긴 명연설, 명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스피치라는 책으로 펴낼 정도인데 그래서 모든 사안을 아주 압축해서 정리를 잘하고 너무나 전달력이 좋다. 이건 이분의 어떤 습관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안을 세 줄로 압축, 정리, 요약해 보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딕션이 좋죠. 그래서 이분이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도 귀에 아주 쏙쏙 잘 박혀서 들어옵니다. 그만큼 전달력이 뛰어난 것이죠. 이외에도 참 순발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국회에서라든가 여러 장소에서 이런 설전이 벌어질 때도 정말 허를 찌르는 이런 말로서 공격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나가떨어지는데 그래서 말로서 싸우는 최고의 승부사 이걸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아주 대리만족, 아주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열광하는 당연한 포인트 아닌가 싶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분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힘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이유는 한동훈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이겠죠.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참신한 유형이죠. 뭔가 이념에 사로잡힌 이념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사실과 법치를 아주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엘리트의 등장이다. 이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고 그리고 이분의 행동거지를 보면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고 아주 절도가 있죠. 예의 바르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국민 앞에서는 겸손한 모습. 이게 굉장히 호감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기득권과 너무나 비교되죠. 아니 무능하고 부패한데 오만하기까지 한 이런 좌파 기득권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모습. 그래서 실력도 있고 엘리트인데 국민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여러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의 음악적 취향이라든가 패션 센스라든가 이런 세련된과 품격은 억지로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미지를 가공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품격, 세련됨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매력이 한동훈의 스타성을 더 높여주는 이런 하나의 어떤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올 한 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열광했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글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